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벌써 8주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8주년 팟 미팅 원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서 여러분들 놀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 너무 작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 오셨네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쑤씨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르게 꾸며봤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오늘 약간 컨셉 있는데 원스들 다 아시죠? 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네 네 조심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네 네 오늘도 재밌게 같이 즐겨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어디부터 해볼까요? 정현씨부터 개인 인사 해볼까요? 네 다현씨부터 할게요 다현씨부터 네 여러분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색다르게 색다르게 전달 드렸잖아요 네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때 그 시절 오버사이즈 맨투맨과 통 큰 청바지 90년대 스타일로 꾸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원스들 볼까요? 우와 두건 두건 세워 하신 분들도 많다 오늘 내가 짱이다 내가 진짜 잘 입었다 한번 일어나주세요 나 오늘 자신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저기 오 저기 그 이거 빙거 하신 분들 계시고 너무 예뻐 장난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나다 어쩔 수 있어 아 부끄러워 원스들아야지 밤이 아니라서 천천히 오 오 오 오 안디랑 지금 커플인데? 네 오 오 커플 뭐야 뭐야 나일캐? 나일캐 나일캐 또 있어요? 나일캐 또 있어요? 미소천사는 안 돼? 장난 아니네요 오늘 진짜 원스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원스 1층 원스 2층 원스 아 세일 김 유 세일 다현 이 다현 김 다현 아 세일 두 유 세일 리니 두 리니 두 미니 호 아 세일 두 유 세일 저 씨 두 저 씨 두 저 씨 두 저 씨 여러분들의 영원한 둠민이거든요 아 두 가시를 빼먹었다 자 아 세일 두 유 세일 가 씨 두 가 씨 두 가 씨 두 가 씨 기억해 주세요 네 아 다현 씨 이러시면 뒤에 사람들 부담돼요 자 모모 언니 가시죠 모모 가세요 언니 준비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트와이스에서 춤을 맡고 있는 모모라고 해요 오늘 재밌게 즐기자구요 아니 포인트인데 발이 안 보여 다음 다음 원스들은 난 별거 없는데 원스 우리 원스들은 산하 없이 산하 많아 예전에 원스 없이 못 사는 산하입니다 나 다시 되게 미워진 것 같아 민아 씨 가실게요 준비되셨어요 민아 씨 오케이 원 투 민아 씨 안녕 원스 저는요 민아라고 하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스만의 미소천사 나연인데요 한국 원스들 오랜만에 와서 지금 조금 어색한데 어색함을 풀고 우리 네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유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스들은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사랑해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그냥 감기 흘린 것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유예요 오늘 대만이네요 저 많이 보고싶었어요 네 정말 많이 보고싶었어요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네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네 프로젝트는 여자 초이스의 딸기 공주 챔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라임이야? 아니거든요 짜증나요 왜 다 웃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이거 맞아요 지는요 원수분들이 저를 보면 저를 보면 어디에 있었나 봐요 원수분들이 저를 보면 예능보다 더 재밌게 웃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장기석이 돈던데 왜 이렇게 뭔가 기가 빨개 그리고 계속 긴장돼있대 나도 뭐 이렇게 돕는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그렇죠 또 오늘 저희가 그래요 사실 솔직히 어색해요 너무 이게 우리가 봐봐 활동을 연초에 하고 5월에 콘서트를 하고 해외 투어를 돌다가 한국에 진짜 오랜만에 원수들 보러 온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오늘 진짜 즐겁게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수분들도 어색해하지 말고 큰 조리로 응원해줘야 돼요 네 오늘 진짜 재밌는 게임 토크 이런 것도 많고 어디서 절대 볼 수 없는 트와이스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대들 되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네 이제 다음대로 넘어갈 거거든요 혹시 어떤 곡이죠 모모씨 다음 곡은요 그러면은 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팬미팅 때는 저희가 사실 콘서트 때는 에디트비하면 트와이스 외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갔는데 어? 그거 어때요? 옛날에 맞아요? 우리가 원스 하면은 원스분들이 오케이 아 이건 팬미팅 할 수 있을까?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뭐 할까요? 아니 뭔가요 약간 가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약간 좀 옛날 옛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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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우리가 그냥 원스 외치면 다 같이 고고고 이렇게 할까?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원세! 하나!